솜사탕 말랑이를 만들거에요 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솜사탕 말랑이를 만들거에요 오늘은 솜사탕 말랑이를 만들거에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쉬우니까 함께 따라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면봉을 준비해서 한쪽 끝을 잘라줄거에요 한쪽 끝을 잘라줄거에요 먼저 면봉을 준비해서 가위집을 내고 부러뜨리면 쉽게 잘린답니다 이게 솜사탕의 막대기가 되어줄거에요 이제 솜사탕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솜과 파스텔을 준비해줍니다 파스텔을 사용해서 솜을 칠해주세요 다 칠하고 나면 손을 꼭 씻어주세요 다 칠하고 나면 손을 꼭 씻어주세요 파스텔을 칠하지 않고 흰색 솜사탕으로 만들어도 되요 이제 솜을 원하는 만큼 덜어서 돌돌 말아주세요 솜을 면봉에 끼워줄거에요 면봉에 풀을 묻히고 솜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솜사탕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걸 포장해볼까요? 투명 봉투를 준비해줍니다 투명 봉투를 준비해줍니다 저는 색종이 봉투를 준비했어요 이걸 솜사탕보다 조금 크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옆면은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솜사탕을 넣고 솜사탕을 넣고 아랫부분을 막아주세요 테이프를 얇게 잘라서 아랫부분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실을 준비해서 테이프 위에 묶어줍니다 실이 없으면 패스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솜사탕 말랑이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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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